음식 중에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 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약과는 달리 부작용도 없고 약보다 좋은 치유의 식품들을 소개합니다 1 강황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은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 에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는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강황은 염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의 통증을 없애주고 대장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카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샐러드나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강황을 넣어서 먹으면 된다 2 요구르트 국민 약 20%가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위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수많은 유산균들이 통증과 염증, 붓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에 8온스 용량의 요구르트 1개에서 2개가 적당량이다 3 고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신경말단을 자극해 통증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고추는 관절염의 국소 완화제로서의 효능도 있다 고추가 매우면 매울수록 캡사이신이 더 많이 들어있다 4 생강 예로부터 위진정제로서 뱃멀미와 매스꺼움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생강은 이런 효능 이외에도 천연진통제와 소염제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두통이나 관절염, 근육통으로 아플 때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 각종 요리에 생강을 넣어 먹거나 차, 레모네이드 등의 음료수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5 체리,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산화방지제로서 염증을 막고 통증 효소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마다 체리 한 접시를 먹은 사람은 주요 염증 지표가 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라톤 마니아가 7일 동안 매일 두 번씩 체리주스 12온스를 마신 결과 근육통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에 아름다운 종류의 전체기업과 절차를 2.8일에 반반씩 체리주스 12월의 Chechnic